안녕하세요. 오늘은 병풍 속에 있는 시를 잠시 읽어보겠습니다. 강남춤, 강남의 봄이 왔다. 화려한 강남의 봄이 왔다는 시인데요. 멋진 시를 쓴 시인은 두목입니다. 천리 앵제 노경홍이요. 멀리 깨꼬리 노랫소리 들리고 푸른 잎에 붉은 꽃이 어우러졌네. 수촌 삼각 쭉이 풍이요. 강촌과 산촌의 술집의 깃발들이 바람에 나붓기고 남조 484요. 남조 시대 때 세워진 사찰들이 480개나 되고 다소 뉴대 연우 중이라. 수많은 누각 누대들이 안개비 속에 묻혀 있구나. 강남은 상당히 부유한 동네이기 때문에 농업생산량이 강북지방이 한 10배 가까이 돼가지고 굉장히 풍족한 도시이기 때문에 곳곳마다 이렇게 산촌, 수촌, 술집들이 이렇게 많고 또 사찰, 절도 많다. 절도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해야 종교가 또 융성을 합니다. 수많은 누대, 경치 좋은 곳에 그런 누각돌이 안개비, 안개비 속에 이렇게 동양화처럼 묻혀 있는데 굉장히 낭만적이고 화려한 그런 풍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.